안녕하세요. 프리랜서 방송인 전혜원입니다. 제가 성훈 선생님을 찾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. 저도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고 싶은 그리고 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소녀였는데요. 그 꿈을 다른 직업을 택하면서 좀 잃어버리게 됐어요. 그런데 방송이라는 직업을 택하면서 연예인이나 다른 방송인들을 인터뷰하거나 만나는 일이 많아지면서 어릴 때 꿈을 키워서 지금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제 꿈을 다시 한번 키워보자 이런 생각에서 선생님을 찾게 됐습니다. 그런데 다른 선생님도 많은데 왜 하필 성훈 선생님이었냐 하면 제가 실력을 다시 키우더라도 프로 뺨치는 수준까지는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 끝에 선생님을 찾게 됐거든요. 실제로 선생님 만나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좀 발성법이 좀 많이 내지르거나 목에 힘을 주게 되는 습관이 많이 저도 모르게 뱉더라고요. 그런데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좀 편안하고 부드럽게 발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바뀌었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표현력이 좀 늘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 저의 방송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표정이나 말투나 그런 점에서도 좀 연기력이나 표현력을 더 보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참 감사드립니다. 선생님께서 지금 그동안 제가 바쁘다고 하도 수업 스케줄을 하도 많이 바꿔서 많이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제 마음 아시죠? 지금 영상 보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지금 다른 직업을 택하더라도 본인의 꿈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도전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성은 보컬 RHT 파이팅!